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런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업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조금 심심할까봐 제가 하나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 이 노션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뭐 일련의 책 100권 익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 중 그 다음에 독서가 완료된 것들 그 다음에 독서를 이제 할 때 책을 이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마다 읽을 때마다 아니면 읽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이런 페이지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를 이거를 만들 수가 있으면은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업무 프로젝트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여기에 썸네일 형식으로 이제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각각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하는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어디를 활용하셔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 보드라고 있습니다. 보드요. 이 보드는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드를 여러분들이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를 하나 추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현재 위하고 아래하고는 완전 좀 다르게 보이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목을 제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일련에 책 100권 읽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 노스테스인데 요 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르시면 이제 하이드를 시켰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냥 요거를 독서 선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드를 시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 선정 책 선정 원래 이 말이 맞겠죠. 그 다음에 책 읽는 중, 독서 읽는 중, 읽는 중, 그 다음에 완료, 책 읽기 완료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new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거 하면 이제 페이지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페이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나오면은 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다 이제 제목을 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목을 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S24나 그런 데서 이 페이지에서 그거를 가져오게 될 건데 자 하나씩 가져오도록 할게요. 최근에 핫한 90년생이 온다. 요 책이죠. 그래서 90년생이 온다. 이렇게 제목을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링크를 여기다가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링크를 넣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인베디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붐 마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 붐 마크 방식으로 해줘야 하는 건데 만약 인베디드 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여기가 안 맞아요. 인베디드 그 이 노션이 저 이제 삽입하는 기능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너무 기능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베디드로 하면은 이 S24의 요 모든 페이지 요 페이지를 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요. 자 보시면은 가져왔죠. 예 모드 페이지죠.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그래서 요것들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붐 마크가 맞을 것 같아요. 예 붐 마크가 맞고요. 자 그래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여기서 이제 S24에서 제거하는 것들 어차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미지가 이제 붙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썸메일 역할을 하게 이제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태그 그러면은 텍스트에서 멀티 셀렉트를 하시고 여기가 이제 태그가 되는 거죠. 태그 태그가 되고 나중에 이제 태그도 나오겠죠. 그래서 책 읽기 그 다음에 90년생이 온다. 뭐 이렇게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위에 같이 안 나오죠. 지금 썸메일 형태처럼 안 나오고 이 아래처럼 그냥 리스트처럼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퍼티즈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카드 프리뷰라고 있습니다. 요거 카드 프리뷰를 페이지 커버로 할 것이냐 페이지 컨택트로 할 것이냐 페이지 커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를 눌렀을 때 그때 요거 요 애드 커버를 눌렀을 때 요 페이지 커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 페이지 커버가 아니고 우리는 본문에 있는 본문에 있었던 그 우리가 컨텐트에 있는 페이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썸메일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도 여기 있다가 포함을 시켜주시면은 아래에 책 읽기 90년생이 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 읽기 태그를 여러분들이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류에이처럼 똑같이 생성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은 저와 같이 똑같이 선정을 했었죠. 북 마크 해주시고 아래에다가 사진 넣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고 난 뒤에 또 이제 독서 목록을 만들 때 요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괜찮고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보면은 이전에 배운 뭔가 카테고리하고 조금 갤러리, 갤러리하고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은 갤러리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겁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형태처럼 생기는 거죠. 요거는 갤러리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형식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페이지들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요.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의 업무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